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날씨가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연휴 첫날인 모레 오후에는 서해안과 북부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의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토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장산이 10월 18일, 지리산은 10월 10일에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단풍 절정 시기는 내장산이 26일, 지리산은 10월 12일에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기온은 김제와 정읍 24도, 그 외 지역은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장수 7도, 무주와 임실 9도 등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한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